푸흠아 선수 너무 예쁘다 지금 남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꼴피부가 되셨네 배나 부어줬네 그때 이제 만삭이니까 완전히 부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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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잘 돌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돌리면 안 돼 이런 거 못 말려 아니, 웃음 저렇게 입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좋네, 좋아 가면 더 좋죠 아니, 그런데 애들 만나야 되니까 좀 철저하게 하고 가야죠 아니, 이거 해야 돼요 오빠. 뭐야. 트렁크죠. 뭐야 그거. 왜 그래. 아빠 안녕. 이거 엄청. 왜 이렇게 웃기지? 뿌려줘야지 또. 따뜻하지? 새해인사로 소독제랑 했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집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오빠 얼마 만이야 우리가. 얼마 만이야 우리가. 얼마 만이야 우리가. 얼마 만이야 우리가. 되게 손잡는데 어색하니까. 항상 그러더라.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오빠 1년 만이다 우리. 작년에 보고. 그렇지. 얼마만에 아내분을 만나신 거예요? 연말에.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그전에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길어도 2주에 한 번이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실 내려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 코 찌르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찌르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